오르세요. 오르세요. 어디요. 어디. 정말요. 나. 나. 더 걸렸어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우와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나 오래부터 내놔. 이게 웬일이야. 너무 커 너무 커. 사장님이 더 좋아하시네. 내 얼굴보다. 야 이게 웬일이야. 여기는 지금 난리났습니다. 난리났습니다. 야 진짜. 야 우리 잔추마자. 야 진짜 강원현. 야 정말 대단하다. 야 이거 진짜. 나도 한번만 늦게 보고싶다. 제석아. 어. 여기다가 미끼를 넣어봐. 어디다가. 여기다가. 아 좋아. 한 번 늦게 보고싶다며. 여기다 넣어서 한 번 늦게 보고싶다. 말이란 좀 해봐. 너 아까 그렇게 국민 여러분 여기는 뭐. 너 막 중개하고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. 얘기해봐. 방송 중에 너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. 어떡하겠니. 내가 잡고만다 진짜. 내가 한 마리 못 잡으면. 내가 이걸 내 진짜. 원래 하루 종일 동안에. 너 국민 여러분한테 얘기해야지. 아 저는 빈소입니다. 아 저는 왜 이모양이 꼴일까요. 아 중개해야지. 아니 중개해라고. 너 중개 좋아하니까. 저는 안 들어봅니다. 아 저는 그냥. 입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. 맹세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. 제발. 한 마리만. 제발 한 마리만. 아 진짜 한 마리만 잡혀라. 되게 잡아야 돼요. 이거 한 마리만. 드마리 잡았습니다. 드마리. 드마리 잡았습니다. 드마리. 드마리요. 나 설마 또 잡은 거 아니겠지. 에이. 그러면 나 재석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. 야 이거 어떻게 하니. 아 이거 어떻게 해. 재석아.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. 지호야. 지호야. 형이다. 아. 이거 자자 한 마리만 하고. 자자아. 아 지호다. 네 거 나까지.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쓰니까. 지호야. 왜. 왜. 뭐 만들고 계세요. 야 여기 지금 대박이야 여기 지금. 야 낚시 무지하게 잘 돼 지금. 찍어 찍어 찍어. 여기 낚시 지금 장난 아니라고 찍어. 낚시? 야 이거 한 50cm? 60cm?